여기까지 괜찮아? 좋아. 저기 그 잠깐 또 뜬금은 소리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또 우리 또 우리 또 같은 세대고 또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배틀그라운드 해본 사람 손 들어 빨리. 어? 해봤어? 거기 위에 각도 나왔나와? 나오지? 그게 이건 거 알고 있었어? 모르고 있었어? 배틀그라운드. 저 펍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. 배틀그라운드. 이걸 이 게임 모르는 분들은 굳이 게임 해보지마. 그런 거 아니야. 아는 친구들을 위한. 그리고 같이 할 때 적을 찾고 막 그럴 때 적이 나타나면 막 소리 질리잖아. 100도 100도 이렇게. 어? 그게 위에 이렇게 어느 방향을 쳐다보는지에 따른 각도가 방향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. 됐어? 음. 그래서 그냥 저기서 130도 130도 처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130도 아 남동쪽 방향이구나. 됐어? 이런 걸 느끼셔도 된다고. 어? 그게 그거야. 오케이? 좋아요. dom붙다. 고맙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